와우 어떻게 산이 없죠? 산이 진짜 얇고 있잖아? 행복할 것 같은데 여기 산이 근데 진짜 외국 같아 너무 예쁜지 어떡해? 뭐야? 아무것도 없잖아! 아무것도 없는데? 잘 먹었나? 냉장고도 없는데요? 휴지 진짜 없는데? 와 화장실 좀 볼까? 어떡해 어떡하냐고! 언니! 저 지금 한 개예요 잘한다 잘한다 애들 오빠 머리 감을 거야? 아니요 저는 아니요? 화장실 가고 싶으면 돈 보내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멋있는데 멋있는데? 그냥 들어봐 들어봐 나 멋있어 나 멋있어 에이 벗지 벗지 아 너한테 한 거다 여기가 제일 뻔 나온다 그러니까 너한테 한 거다 내밀처럼 붙어있는데 너무 가벼워 야야 너 나가 나가 아니 비켜 비치라고 아 비켜 알았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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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지금 나 싫어 나 싫어 하니야 사랑해 나 싫어 나 이거 모르면서 하는 척 그냥 통장 통장 나 왜 몰라 너무 기빨렸네 지금 이 사람들한테도 기빨리고 이 문제도 기빨리네 실패! 어쩌다 아니 어쩌다 나 혼자 있고 싶어 실패! 언니 채원이야! 언니가 자꾸 옆에서 삑삑하니까 그러지 진짜 대단해 잘하네 잘하네 안녕하세요.